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장로 3만 4천여 명을 회원으로 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52회 전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회무로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열린 이번 전기총회 현장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제52회 전기총회가 지난 23일 주안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70개 진호회 장로회에서 파송한 총대 약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이번 전기총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52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개회 앱에서는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장로들에게 권한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교회 지도자들의 봉사가 본이 되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이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앱에는 설교 후 이어진 성찬식과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 축하의 시간은 전장현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로총감의 헌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장로총감은 회원 3만 4천여 명의 프로필이 수록되어 지난 1976년 처음 제작된 후 2013년 5집에 이어 10년 만에 증보판 형식으로 발간되었고 이번 전기총회를 통해 헌정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순서에는 이번 해기 신임원으로 회장 박영호 장로, 수석부회장 길근섭 장로, 총무회 주기성 장로 취임감사회비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리더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박영호 장로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C채널 뉴스 김지은입니다. 광림교회 원로 목사이자 기득교 대한감리회 제21대 감독회장으로 활동했던 고 김선도 목사의 소천 일주기를 기리기 위한 추모예배가 지난 25일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향년 93세로 별세한 김선도 목사를 기억하기 위한 이날 추모예배에는 이영훈 목사, 이철 감독회장, 한기채 목사, 고명진 목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예배에 설교를 전한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김선도 감독은 한국교회에 상처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었다고 전하며 김선도 감독이 이루신 귀한 업적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감독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불이 내리고 열매 맺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여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지고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날 추모예배 후 곧 김선도 감독의 호를 기리는 장천기념사업회의 출범식이 진행됐고 향후 장학사업, 선교 및 구호사업, 평화통일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회 출범축사를 통해 사업회가 김선도 감독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기념사업회가 김선도 감독님의 삶을 따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헤르손 지역 1,100가구 주민과 군 장명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군인들에게 필요한 야전 침낭 300개와 이불 350개, 식료품 구호박스 250세트를 헤르손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교봉 대표단장 김태형 목사는 우크라이나 의료체계 재건을 위해서 한국형 보건소를 설립할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고 27일 바르샤바 현지에서 실무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7회 샬롬나비 학술 대회가 지난 24일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횃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기독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 대회는 경건회를 시작으로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박사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한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처, 신앙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고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안중배 박사, 김기석 박사, 곽해원 박사가 각각 채 GPT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미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의 새 바람을 일으킨 히드쇼가 사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일 감사축제도 열었는데요. 히드쇼 백종호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히드쇼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히드쇼는 그의 쇼, 하나님의 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이고요. 성경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찬양,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챈트, 그리고 지금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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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주일학교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콘텐츠를 많이 만드셨는데 주일학교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경우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었고 또 그것들을 좀 재미있게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사탄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랩 배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이 랩으로 배틀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그걸 패러디하기도 하고 예배 자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건데 그럼 주일학교면 이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히지쇼는 지금 13년 차가 됐고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고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좋은 교육 콘텐츠를 원한다는 니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지금의 히지쇼 주일학교라는 교육 커리큘러를 만들게 됐고요. 현재는 8개 정도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 영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통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성경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만든 거지만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요. 그렇죠. 교회 아이들이 말로만 좋은 전도사님, 또 선생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회를 재미없어하거나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콘텐츠를 쓰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본다, 또 공간 시간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재미있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식은 좀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오거든요. 그 방식을 저희가 교회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교육의 그 방식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일 학교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어 하고 설교 시간에도 고개를 들고 공간 시간에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히즈쇼와 함께 했는데 함께한 교회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10년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10년 전에 저희 히즈쇼 주일 학교 처음 만들 때 10교회가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20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있고 큰 교회들도 있고 한데요. 요새 좀 들리는 이야기는 코로나 때 이제 되게 많은 격변기가 있었었고 저희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었고 코로나 끝나면서 좀 중소형 교회들의 교육자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통폐합이 많이 이뤄지고. 그래서 유치부랑 중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사람으로 이제 교육자 역량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이제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그 넓어진 커버리지를 좀 메꾸는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회 인프라가 이제 큰 교회도 있고 되게 열악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저희는 이제 뭐 TV만 있으면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중소형 교회에 좀 좋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이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먼저 이끌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하기 바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한국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좀 너무 빠르고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이제 어린이 콘텐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문화를 이렇게 앞질러 갔는데 교회 문화는 좀 정체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도 저 포함해서 저희 구성원들 상당수가 사실은 콘텐츠 전문가들입니다. 콘텐츠 전문가들이 반 또 이제 신학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반. 사실은 지금 교회에 교회 학교에 필요한 역량은 이런 콘텐츠의 전문성. 그래서 콘텐츠 전문가들이 목회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좀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은 혹시 없습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독 콘텐츠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또 저희 같은 어떤 기관에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또 어쨌든 교회에 아이들이 나와서 한 시간 이상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나중에 생각이 나고 또 커서도 그게 복음의 씨앗처럼 씨앗이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아이들의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교회에 왔을 때 최대한 압축해서 좋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년을 지내오셨고 이제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디자인하고 계실 텐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히즈쇼 전에 스토리박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들었었고 그때 첫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NRB라는 전시회에 나갔었어요. 그리고 올해 15년 만에 제가 다시 그 전시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을 처음에 왜 했지? 사실은 한국에서 만든 기독교 콘텐츠를 세계에 내보내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다시 그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히즈쇼 콘텐츠가 인도어로 지금 녹음 중입니다. 힌디어로. 그리고 몽골어는 제작이 다 돼서 다음 달에 저희가 몽골에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몽골 히즈쇼 주일학교 교재가 배포가 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진출. 또 두 번째는 글로벌 선교가 저희 앞으로의 10년의 비전이지 않는가 생각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와 몽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원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사람도 모으시고 돈도 모으시고 하셔서 저희 쪽에 요청해 주셨고 저희는 그 콘텐츠를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사주신 그 콘텐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들도 나눠주셨는데 이런 계획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처음에 스토리 박스를 만들고 어떤 아이가 그거를 한 100번 봤나 봐요. 아이들이 재밌으면 계속 보거든요. 꿈에도 예수님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꿈에 나온 예수님이 할머니를 전도해라. 할머니 교회를 안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음 날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할머니가 교회 가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어떤 좋은 복음에 씨앗이 심겨진 콘텐츠가 전달이 든다면 그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의 영향력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지쇼 백종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함께하는 일 바로 이것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